오늘 한국도로공사와 정관장의 6라운드 맞대결 한유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양팀의 스타픽 라이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이윤정, 이해림, 김세빈, 타나차, 후키리치, 배미나, 리베로, 윤형옥 선수고요 정관장은 염혜선, 이소영, 정호영, 맥아, 지아, 박음재, 리베로는 모란이 선수입니다 중앙에서 타이밍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타나차, 탁탁! 길게 떨어집니다 낮고 빠르게 이석크! 시작부터 완벽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정호영, 염혜선 세 번째 공격 또 갑니다 돌렸어 이윤정, 백시로직선 오른쪽 타나차가 있습니다 박은지, 타나차, 둔타케, 2단 패스페이팅 배트만 못 떨어집니다 무회전 써도 망설였습니다 앤자쏘어, 송송아님 다시 수비선거 지아, 스파이크, 돌었어요 빠르게 탑니다 지아 왼쪽, 멋을 박습니다 최근에 지아 선수가 네트 근처, 오른쪽 이동 벗겨 신장의 우위를 점합니다 첫 번째 타이밍! 오우! 오케이, 나이이이이의의의의의의의의 굿 수직으로 꺾입니다 블록킹! 지아가 때립니다 왼쪽, 왼쪽 도마요 제대로 잡고 때렸습니다 손끝에 걸렸어요 들어올리는 수비! 이 e e e e e e e e e의의의의의의의의의 껍기면서 떨어집니다 면수특정. 이 병원, 다시 이해를 남겨넣습니다. 안쪽, 서브 살포시 택시로 내려 뽑습니다. 막힙니다, 지하이 블록탱. 벅차님께 한국도로공사의 반격. 오케이 리치 대각서, 오랜만에 득점을 신고합니다. 하나 차이 서브, 중앙에서 시가차, 완벽한 타이밍. 이 지하 선수가요, 시가차 공격에 대한 성공률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네, 몸으로 흡수했고. 오른쪽 허벅, 바닥을 때리면서 1세트를 끝냅니다. 하나 차는 1세트에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석공으로 출발. 자, 종호영 선수도. 짧게 떨어집니다. 네트에 붙어서 스킨. 자, 문정호 선수. 대각선. 염혜선. 짧게 빼들어. 손바고 물절. 근데 염혜선 선수가 정호영 선수를 좀 많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백어택. 득점. 부케리치. 게임 8득점. 염혜선 사이드 스텝. 시각총. 로필. 목조골. 잘 떨어집니다. 흔들리는 리시브. 오른쪽 백어택. 어려운 공격 득점. 물러나면서 리시브. 오른쪽. 잘 나왔어요. 이혜선 선수 여유가 더 생겼네요. 좋은 수비. 왼쪽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정광장의 연속 득점. 11대 공. 아, 호흡만 뛰어졌어요. 지금의 속고롱이라 하기에는. 부케리치. 순식간에 통과했습니다. 로크아웃. 짧은 바운드. 준비하고. 습니다. 메가의 포인트. 안정적인 수비. 뿌리고. 때립니다. 6점. 14대 14. 그리고 오른쪽 백어. 다시 한 번 해결합니다. 6점.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은 떨어졌어요. 멀리 달아납니다. 이번에도 길게 달아납니다. 또 넘어갔어요. 오늘 박은진 선수는 수행 능력이 아주 좋네요. 오늘 바로 토스. 시간차. 수리되는데 넷조치에요. 건드렸습니다. 왼쪽에 갑니다. 찍어놓. 이서도. 아주 짧게. 띄웍. 때립니다. 단독 가로바퀴. 2세트를 끝냅니다. 첫 투격 시도. 네트 아래쪽으로 올려놨습니다. 저거는 중앙의 선을 꼽습니다. 지금 지하 선수가. 넘어지면 설리시프. 지하올령입니다. 확실하게 마무리됐습니다. 3대2.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하 선수가. 어디 커버. 또 갑니다. 바이럴. 쳐냈습니다. 띄웍. 스파이크. 잘 때렸죠. 반백업. 언더인부터. 은정아. 수비를 무러뜨립니다. 낮고 빠르게. 오른쪽 맥업해. 깔끔한 마무리. 오늘 후위 공격. 세팅. 오른쪽 이동 공격. 완전히 반대쪽으로. 은정아 안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배윤아에게 겁냈는데. 지하. 묵직한 한 방. 굴러 벨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회성 선수가 이런 플레이 많이 해요. 네. 전세한 서브. 런거리에서 이사용 탑 스피. 이거는 김세민 선수가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다시 정관장. 때립니다. 아무도 없고요. 고이징 경북은 선수가 아닙니다. 네. 이거를. 이수윤 선수가 이렇게 와서 넘길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하나차에게 계량합니다. 볼케니치의 높은 타점. 블록킹 바운드. 방흥진. 지하에게. 대각선 쏘칩니다. 자 오늘. 이속둘. 정세한. 때립니다. 랜디를 끝냅니다. 분위기 상의하려면 또 이런 랜디를 끝에 득점을 가져와야 되는군요. 네. 대각선. 타라차. 연속 득점. 그리고 한 점점. 발을 구르면서 때립니다. 밀렸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곧도로 공사. 밀려서 넘어갑니다. 3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게임업에. 아웃입니다. 네. 일단은. 도로공사 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등 반등을 통하였습니다. 파운덕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세트는 한국도로공사 영전 속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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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점이 아닌것 같아요. 잘못 맞았는데. 정점하겠습니다. 의도치않은 속임이죠. 도로공사.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소영의 succeed. 이소영의 hardball. 이소영의 수용석. 이소영의 hardball. 더 높게 뛰어놔야 돼요. 짧게 떨어집니다. 이것마저 벗어납니다. 포시로 끌어내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짧게 백으로 갑니다. 이소연의 한 방. 마지막에 회전을 많이. 내가 블러핑 손맞고 벗어납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오른쪽 백어패. 원병컴 타이밍. 바로 넘어갑니다. 세팅. 동점이 김해. 그리고 포키리치. 떨어집니다. 포키리치 뜹니다. 그리고 득점. 이은정 워터. 왼쪽 포키리치. 떨어졌어요. 로킹. 연결이 됩니다. 지하 파닥을 때립니다. 달아나는 정관장. 22 대 20. 다이블 대각선. 하나 쳐 때립니다. 결정적인 브로킹. 매치 포인트. 여배서? 이수영 오픈 스파이크로 쫓아갑니다.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 대 1. 이수영 오픈. 이수영 오픈. 이수영 오픈. 해외영 오픈.